제1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과 불굴의 리더십으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친의 말입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양국 정부 간 대화가 단절되었고 한일관계는 파국일보 직전에서 방치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뒤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가 2016년 출연한 화해치유재단도 불과 2년 만에 해체되었습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판결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 경제 보복으로 이어졌으며 우리도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등 역사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본과 2016년 지소미아를 체결하였다가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고 석 달 뒤 다시 이를 보류하는 등 한일 안보협력마저 파행을 겪었습니다. 저는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진 한일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 경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온 숙명의 이웃관계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적으로 맞서다가 전후에 전격적으로 화해하고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이웃이 됐습니다.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서먹서먹한 일이 생기더라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만나 소통하고 얘기하면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복원되듯이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한일 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의 관계가 아닙니다. 한일 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인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제1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눈앞에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물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방일에 대해 우선 한일 양국의 경제계가 적극 환영하면서 그간 위축된 양국 경제 교류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만난 제1동포들도 그간 한일 관계 경색으로 겪어온 어려움과 고통을 일거에 털어버릴 기대감에 동포 사회가 축제 분위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간의 공동이익과 공동안전 그리고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부력적이고 매국적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대통령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부력적 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는 우리의 자세와 각오에 달려있다면서 끝내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삼성, 현대, LG,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 후 부침을 거듭하던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선언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방문 연설에서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불행했던 것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7년간과 식민지배의 35년간이었다고 하면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울러 김대중 대통령은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비약적으로 확대된 양국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필요 불가결한 동반자로 발전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하면서 양국 정상의 이번 선언이 한일 정부 간의 과거사 인식 문제를 매듭짓고 평화와 번영을 향한 공동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기조 아래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만 3,519건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 8천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제정으로 보상해 드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의를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한국 식민지배를 따로 특정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표명을 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우토 담화입니다. 이번 한일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대한 자신들의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중국 총리 저월라인은 1972년 일본과 발표한 국교정상화 베이징 공동성명에서 중일 양국 인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인 30여만 명이 희생된 1937년 난징 대학살의 기억을 잊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당시 저월라인 총리는 전쟁 책임은 일부 군국주의 세력에게 있으므로 이들과 일반 국민을 구별해야 한다. 때문에 일반 일본 국민에게 부담을 지어서는 안 되며 더욱이 차세대에게 배상 책임의 고통을 부과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쟁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합니다.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 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저는 이번 1박 2일 방일 중 기시다 총리와 내각을 비롯해서 정계조야 주요 인사들과 경제계 주요 기업인들을 다수 만났습니다. 모두 양국 관계 개선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시너지가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야당도 기시다 내각의 한일 관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게이오 대학에서 만난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서도 한일 관계의 개선에 대한 기대에 부푼 모습을 보았습니다. 12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방일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더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 대화를 비롯해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며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 대화도 곧 출범할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실과 일본 총리실 간의 경제안보 대화는 핵심 기술 협력과 공급망 등 주요 이슈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일 경제계가 함께 조성하기로 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양국 미래 세대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소재 부품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입니다. 한일 관계의 개선은 우선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연계되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용인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기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 1, 2위 LNG 수익 국가입니다. 양국이 자원무기화에 공동 대응한다면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LNG 분야 협력이 심화되면 일본 기업들로부터 LNG 선박 수주도 증가할 것이고 미래 친환경 선박, 수소 환원 제철 등에 대한 공동 R&D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변화에도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는 양국 기업이 글로벌 수주 시장에서 공동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 것입니다. 1997년부터 2021년까지 24년간 한일 양국 기업이 추진한 해외 공동 상업은 46개 국가에서 120일 건 약 27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건설, 설계 역량을 보유한 양국 기업들이 파트너로서 협력한다면 건설과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으로 공동 진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경제 규모 세계 3위의 시장입니다. 한일 관객에서는 한국산 제품 전반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양국 간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일본 국민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면 내수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 분야 기대 성과가 가시화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기업 간 협력과 국민 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산업, 통상, 과학기술, 금융외환, 문화관광 등 관련 분야에서 양국 장관급 후속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하고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협력 분야 대화채널 신설 양자, 우주, 바이오 공동지원, 산학협력 실증거점 구축, R&D와 스타트업 공동펀드 조성, 육상과 항공 물류 협력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안보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받습니다. 지난 목요일 제가 일본으로 떠나기 2시간 반 전에 북한이 ICBM을 발사했습니다. 저는 한일 간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제 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외교부에서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2019년 한국이 취한 지소미아 종료 선언과 그 유예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이번에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한미일, 한일 군사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양국의 인퇴 전략, 즉 한국의 자유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동북아 영내 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 일 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한일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 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번 순방을 통한 한일 두 나라의 관계 개선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거듭 당부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현명하신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서 임금, 휴가 등 근로보상 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안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노사 법치의 확립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합니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그리고 FGI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놨습니다. 특히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그마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